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탄산음료감별사 유롱. 신이 내린 탄믈리에 톡톡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탄산의 맛을 찾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렇게 종류도 많이 생겨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탄산이 빠지게 되면서 본인의 맛을 찾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하지만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건 별이 7개. 그 사이다가 맞네요. 이건 샤워가 생각나는 그 사이다가 맞습니다. 아니 이건 잠깐은 사이다인데 맛은 콜라 같기도 하고 콜라인가? 사이단가? 총체가 뭐지? 투명한 사이다? 맛은 콜라? 이 음료의 정체 함께 맞춰볼까요? 사이다. 사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무색투명한... 사이다. 사이다겠죠? 사이다죠. 사이다예요. 사이다? 사이다. 남성분, 저 사이다요. 사이다요. 사이다 왜요? 사이에서... 먹어보니까 뭐가 트여요. 콜라예요. 콜라. 김빠진 콜라 맛이에요. 콜라에 가까운 것 같아요. 콜라. 콜라. 저 콜라요. 뒤에 남는 그런 느낌이 약간 콜라의 느낌. 마치 투명한 사이다를 연상시키는 이 음료의 정체는 바로 콜라입니다. 네? 이게 콜라라고요? 콜라란 자고로 이렇게 까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콜라는 까맣죠. 그런데 이 액체를 넣으면 까만 콜라가 서서히 투명하게 바뀐다고요. 영 못 믿는 눈치인데 한번 해볼까요? 소리만 들어도 턱성은 시원한 콜라를 열고 콜라에 이 비밀 액체를 넣고 잘 섞일 수 있도록 저어주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이걸 말 안 했네. 너무 빨리 저으면 콜라의 거품 때문에 금세 넘쳐버리니 조심히 저어주세요. 천천히 천천히 저어주면 까맣던 콜라가 서서히 투명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톡톡 씨가 넣은 액체가 무엇이길래 까만 콜라가 투명해지는 걸까요? 이 액체의 정체는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에는 잘 알려진 것처럼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콜라에 우유를 섞게 되면 우유의 단백질과 콜라의 산성 물질이 반응하여 응고되고 이 응고된 덩어리에 콜라의 카라멜 색소가 뭉쳐서 같이 가라앉으면서 바로 투명한 콜라가 되는 것입니다. 투명해지는 콜라와 같은 원리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치제입니다. 우유를 끓이면서 식초를 조금씩 넣고 저어주면 우유의 단백질과 식초의 산이 만나 몽글몽글한 치즈가 완성되는데요. 이 치즈처럼 콜라 속 산성 물질과 우유 속 단백질이 만나면 응고되어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이 덩어리에 콜라의 색소가 흡착되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마치 투명한 콜라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꼭 우유만 투명한 콜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단백질하면 떠오르는 요것! 턱턱씨벌처럼 땡글땡글한 해결이에요. 달걀을 하나 톡 깨서 흰자, 노른자를 분리하고 분리한 흰자를 콜라에 넣죠! 우유와 마찬가지로 달걀 흰자에 있는 단백질로 인해 톡톡씨의 손이 비칠 정도로 콜라가 투명해졌어요. 우와! 맛이 궁금해서 한번 마셔봤는데 콜라 같아요. 흰자로 투명한 콜라를 만들었는데 노른자로는 안 되나요? 달걀 속 흰자와 노른자의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노른자로는 투명한 콜라를 만들기 어려워요. 흰자에는 알부민이라는 단순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 알부민과 콜라의 산성물질이 만나 응고되는데 노른자에는 이 알부민이 흰자에 비해 수량만 들어있어 투명한 콜라를 만들기 어렵다고요. 아, 그래서 근육질의 몸을 만들려면 흰자만 먹는 거구나.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투명 콜라! 철강과 탄소가 만나면 무적의 금속이 된다? 열 처리 방법에 따라 유연하게 또는 단단하게 철강의 무한 변신 얇아질수록 단단해지는 알루미늄 합금부터 결정이 작아질수록 단단해지는 나노 타이타늄까지 철강보다 가볍지만 철강만큼 강한 경량 금속 금속이를 뒤덮은 일곱 가지 보석빛깔 금속의 차가움과 실부의 따뜻함을 지닌 공예품 금속아, 놀자! 이지사이언스에서 확인하세요 별개다 궁금하다의 톡톡씨입니다 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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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구의 색깔은 초록색인 걸까요? 비상구가 초록색인 이유! 바로 우리 눈 안에 그 정답이 있다고요! 눈의 시세포와 초록색의 숨겨진 비밀 톡선은 과학 사이다에서 확인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